어서오세요. 네. 시간 바쁘실 것 같아서 국수 시켜놨어요. 할만 하신 거예요? 실력이 딸려.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. 먹자. 좀 불었네요. 맛있게 드세요. 키위 줬어요. 커피. 에스프레소. 그날 어떻게 됐어요? 자연스럽게 데려다 줬어. 몸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. 하도 미모가 뛰어나서. 몇 학년이니? 24살이요. 졸업하고 올해 바로 대학원 들어갔어요. 미모가. 음. 여기 한국대인가? 네. 여기. 사귀는 남자 전혀 없고요. 있으면 그날 불렀겠지. 집안이 좀 어려운 거 하나지 완전 케이스 마크예요. 표현이 좀 그렇다. 동생은 펜실바니아대. 네. 부산 친할아버지가 뒷바라지 하고 있어요. 학비. 울산 지청장까지 지내셨고요. 윤백광 변호사.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선원복이 어디지? 아쿠정동 좀 지났어요.